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성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잘 자라게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와 낙위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나 백성 이스라엘은 나 요호와를 알지 못하고 버리며 멀리하였도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앞에서 너희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그치고 착한 행동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어라. 만군의 요호와의 날이 이르러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그날에 모든 우상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을 학대한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아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했어요. 천사가 재단에서 수술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천여가 아들을 낳을 것이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낭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아 왕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믿음의 왕이에요. 그는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하나님만 잘 섬긴 왕이에요. 어느 날 옆나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명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소리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아 왕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리라. 나를 모욕했던 아수르를 망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죽고 말았지요.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모두 멸한 것이에요. 히스기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목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서 가장 크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소리치며 기뻐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진짜